괜찮아 아무렇지 않다니까 거짓말하지마! 다 죽어가는 얼굴을 하고 산 그런 말이 나와! 사람은 어차피 언젠가 다 죽어 아직 젊잖아 나 같은 거 잊고 좋은 남자 만나봐 그런 말 마! 저번에 특별 임상실험에 지원했다며 조건이 맞아 오빠가 뽑히냐 아니 그런 거 기대하지마 이중맹검인 실험이야 약이 가짜일 수도 있고 하다가 실험치다 송장 치를 수도 있다고 뭐가 이중맹검이라는 거죠? 어? 누, 누구세요? 소개가 늦었네요 전 포도당지약 임상실험을 맡고 있는 벨 박사예요 반가워요 김준규씨 항암치료 받으시느라 힘드시죠? 젊은 나이의 전립선 암이라니 안타깝네요 아, 네 뭐예요? 지금 누구 놀리는 거예요? 저희 오빠는 죽어가고 있다고요! 야, 야, 진정해 축하드려요 김준규씨 당신은 저희 임상실험에 딱 맞는 조건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그럼 저는 살 수 있는 건가요? 암을 제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마 운이 좋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지금은 박사지만 경험자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게 무슨... 여기 동의서에 사인하세요 내일부터 시작될 겁니다 아, 네 나는 살고 싶은 마음에 바로 사인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야 했었다 그 박사의 명찰이 남자였단 사실을 그 이후 난 이곳저곳에 끌려다니며 온갖 실험과 약품의 대상이 되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나를 수술실 너머에서 쳐다보던 울고 있는 여친의 얼굴뿐이었다 아, 괴로워 몸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 가, 간호사 몸이 찢어질 것 같아 역시 임상실험까지 하는 게 아니었어 조금 살고 싶어 살려줘 안돼 여, 여긴 대체 그리고 저 모습은 내 목소리가 깨어났을 땐 포도당 제약회사 병실이었고 그렇게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축하드려요, 진규씨 암은 물론이고 빠졌던 머리까지 다시 나고 젊어지기까지 했으니 최고의 엔딩이네요 아, 네 이걸 잘 됐다고 해야 할지 하늘이 도왔지, 오빠 나랑 이제 평생 오래오래 같이 살자 다행이에요 여성으로 변한 덕분에 전립선이 사라져서 전립선 암도 사라지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치료비는 얼마죠? 새삶을 주신 거니 아마도 억대로 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준규씨 실험 성공 덕분에 포도당 제약은 주주들에게 큰 신뢰와 돈을 벌었으니까요 그거 다행이네요 다행이긴 한데 항암치료로 나간 오빠 치료비는 어떡할 거야? 아, 그거? 걱정하지 마 이럴 줄 알고 포도당 제약 주식에 내 돈이랑 가족 아파트까지 해서 싹 다 넣어놨지 뭐? 사랑해 오빠 오빤 역시 내 남자친구야 어, 근데 난 이제 여자인데 잘 뒤노네 어, 근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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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